I like it like tic tac toe Every step we take is tic tac toe I like it like tic tac toe Every step we take is tic tac toe Ho 눈을 왜 그렇게 떠 눈을 왜 그렇게 떠 눈을 왜 이렇게 떠 눈을 matte 근데 확실히 사람이 없어 보이긴 하던 여기가 유명하다네 비아베트 언니 언니 와우 땡 땡 너무 맛있어. 너무 미색적이야. 뭐지? 이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잖아. 맛있어. 맛있어.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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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게스트룸 35층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배정받은 방은 2908호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태국 글로벌 브랜드 사상크 포텔인데요. 사상크 포텔의 프리미어룸을 배정받았어요. 글로벌 추임브랜드에 걸맞는 세련되고 쾌적한 객실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체크인을 했고요. 이곳 아바니 호텔은 부산 중심의 위치에 최적의 접근성과 편리한 입지를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호텔 내에 풍부한 외부 먹거리와 즐길 거리는 물론 특히 부산에서 유일한 뮤지컬 전용 극장 드림시어터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NIT가 선정한 세계 여행 명소 중 전부 카페 거리가 10분 거리에 위치한 굉장히 입지가 좋은 호텔이라 관광하실 때 여기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저희는 연박으로 신청했는데요. 연박을 할 시에는 혜택이 3종이 제공이 되는데요. 초식객 한 전 72시간 내 연박 혜택 문자 받고 예선 번호로 예약 시 무려 3종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1박을 단독 10만 원에 연장이 가능하며 호텔 소믈리에 추천 와인 한 병이 무료로 제공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조식 추가 구매 시 1인이 무료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연박을 신청해서 이렇게 와인 한 병을 받았는데요. 스프리모스, 스프리모스라는 와인 한 병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따 2차로 호텔에서 마셔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와인장이 따로 방에는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6층에 있는 더스카이에 가셔서 와인장을 따로 픽업해 오셔야 한다는 점 안녕! 엄청 꿈쾌! 엄청 꿈쾌! 순서 1박 2강 Не coordin comer 이게 윙플레이트, 맥주, 칵테일과 맥주와 와인 두근두근차 모나코 칵테일, 패션으로츠 뷰어, 라임 뷰어 페이스톡인 것 같은데? 언니! 안녕! 언니 이거 봐라. 안녕! 야 빨리 음식 구워줘, 음식! 아 미치! 먹는 거 잘하고 그만해. 언니! 인사해. 봄발! 인사해. 카메라 안녕! 밭 튀겼났나 보다. 아이고, 나 이거 너무 맛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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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고 싶다. 어? 미치고 싶다. 미치고 싶다. 미치고 싶다. 미치고 싶다. 야 너 고개. 눈을 왜 그렇게 떠? 안 될까? 미치고 싶다. 미치고 싶다. 미치고 싶다. 미치고 싶다. 텅텅이와 천엽 소반. 유캠. 미치고 싶다. 미치고 싶다. 아 본모에 크림토리아. 에엥? 아, 좋지. I'm OK. I'm fine. 괜찮아. 괜찮아. 이리при즈워 енко 오이 decimacle 오이 decimacle 오이 decimacle 토坐 오이 decimimate 예 bent 있는 prec 오이 decimacle 유아 이미 오늘도 바쁘다 크다 커 우린 다 커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언니 너무 멀어 이거 맞아? 네 멀리 있을게 됐어 됐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데? 몰라 언니만 살아가지고 뭐야 이거 포즈 좀 여러개 해주시겠어요? 너무 가까운거 아니에요? 이나씨 네 잘 안보여 어디있나? 잘 안보여 어디있나? 저거 잘 안보여 어디있나? 조금만 가져가 조금만 가져가 조금만 가져가 저희 지금 세팅을 다 했고요 엄청나게 탔습니다 이게 앞판 뒷판 엄청 선명해 어, 폭죽하네 진짜? 여보? 어! 이거 찍으러 와야지 빛이 빛빛이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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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짬바가 있어요. 아니 이 택을 해준다고 해도 안 오네. 아 떼고 흡수시키고 이러고 있어야 하는 게 너무 좋다. 아 떼고 흡수시키고 이러고 있어야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 떼고 흡수시키고 이러고 싶어요. 아 떼고 흡수시키고 이러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